얼마예요? 2,000원? 2,000원? 아니 조용히 해. 언니 너무 엄해요. 오! 됐어요? 오! 대박! 같이 나가. 같이 나가. 같이 나가. 둘 다 퇴근해? 뭐야? 뭔데? 자, 집주해 주시고. 나도 보여줘. 자, 복권이 지금 당첨이 된 상태고요. 위아이 김요한 씨. 복권 2,000원. 2,000원. 내가 그 개를 진짜 좋아해. 진짜 좋아해, 나는. 운동했을 때는 혼자 5인분도 먹고 가렸을 때. 그런 거 많이 했고. 운동했을 때는.